배열과 배열수식 그리고 배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서 열은 콤마를 사용해서 구분하고요 행은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구분한다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방법이 있죠 열콤 행세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열 열콤 열은 콤마를 가지고 구분한다 열콤 그리고 행은 세미콜론을 갖고 구분한다 열콤 행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열콤 행세 열은 콤마 행은 세미콜론 그 다음에 배열수식 같은 경우는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를 짓는데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앞뒤로 중괄호가 붙어요 그게 바로 배열수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엑셀 2021서부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대신에 그냥 엔터를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배열수식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엔터를 누른다 그리고 자동으로 중괄호가 앞뒤로 생긴다 이렇게요 하지만 엑셀 2021서부터는 그냥 엔터를 눌러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열수식은 기본적으로 행과 열이 서로 대응하는 원소끼리 수행한다 배열수식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함수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배열에 행렬식을 구하는 함수는 mdterm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m inverse에요 맞다트리다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행렬식 그럼 mdterm 역행렬 그럼 m inverse 이렇게요 그 다음에 행렬의 곱을 구하는 함수는 mult multiply의 약자인데 m mult 이렇게 그 다음에 범위에서 k번째의 백분위수 값을 구하는 거는 percentile.inc에요 그리고 값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값의 발생 빈도 빈도를 계산해 주는 함수는 frequency에요 frequency가 빈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음 중 배열수식 및 배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열수식에서 사용되는 배열상수에는 숫자라든가 텍스트 그 다음에 true false와 같은 논리값 그 다음에 sharp na와 같은 오류값 포함될 수가 있다 이건 맞는 센텐스에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신경 쓰시고요 두번째 mdterm 함수는 배열로 저장된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산출한다 mdterm은 행렬식을 구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역행렬 그럼 틀린 거고 역행렬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에요 m inverse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세번째 percentile.inc 함수는 범위에서 k번째 백분위수 값을 구한다 k번째 백분위수 값 그럼 percentile.inc고 그 다음에 inc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k 경계값을 포함한 0에서 1 사이의 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frequency 그러면 빈도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frequency 함수는 값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값의 발생 빈도를 계산해서 세로 배열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frequency 발생 빈도 맞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윽 어윽 어윽